그것은 내가 필요하잖아요. 만약에 소나 양은 풀을 모아야 되고 그 풀도 태양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해서 할 수 있지만 신은, 하나님은 우리가 신은 모르지 자기 모든 걸 다 하는 주변에서 자기가 다 스스로 생성해서 산다고 이런 말은 내가 너한테 통역을 해 주는 때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네가 그런 게 누구에게는? 응 예전에는 안 보이러니까 오이구 아침에 깨달아 아침에 깨달아 아침에 깨달아 아침에 깨달아 아침에 깨달아 감사합니다.